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혜장입니다. 아침이 또 밝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여러분 느끼시고 있나요? 하여튼 느끼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좀 활기차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무더워서 다들 막 쭉 쳐져가지고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관리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처참합니까? 우울해집니까? 하여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 다른 사람들과 북적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공감하나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만 가끔 연락하고 연락하고 소통하는 게 좋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칭찬도 아주 고깝게 들려요. 고깝게 들린다. 자꾸만 상대방이 말에 그런 숨겨진 마음을 파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이 비꼬는 것처럼 들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나를 뭔가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더라.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더라. 지금껏 잘 살아온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삶이 약간 뭔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것은 가장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더 슬픈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큰 중요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쓸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내 자신에게 전념을 해서요.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이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상처 주지도 못하고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단한 마음, 단단한 멘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이 있어요. DS부분 여기 재고 증가폭이 한풀 꺾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 그래서 2분기의 정점을 찍은 반도체 재고는 하반기부터는 약간 축소세로 좀 전환되지 않겠냐. 뭐 그런 관측도 있고 삼성이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보니까 DS부분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33조 6,900억이에요. 6,900억인데 이는 지난 2분기에 비해서 56.6%가 늘어난 수준이더라.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재고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전분기 기준으로 이 재고의 급증세가 완화가 눈에 띄어요. 전분기 대비 재고자산 증가폭은 지난해 3분기 22.6% 4분기는 10.2% 올해 1분기 9.9% 이렇게 고공행제를 했는데 올해는 2분기 5.4%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의 여파가 반영된 제품하고 상품 그리고 반제품하고 제공품의 그 항목의 재고자산의 수치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항목의 재고자산 학계는 지난해 3분기 22조 9,900억 4분기 25조 3,600억 올해 1분기 28조 1,000억 2분기는 29조 9,100억 정도로 짓게 돼요.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작년 3분기 22.2 4분기 10.3 올해 1분기 10.8 올해 2분기 6.4% 줄었습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급증세가 한풀 꺾인 것은 지난 4월이에요. 3등자 DS본이 감산에 들어간 이후에 PC, 모바일 부분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는 풀이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준 부자당이 지난해 제한달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쿨에서 이 디렘하고 낸드 재고 모두 5월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반기에도 생산하향 조정을 지속할 예정이고 특히 낸드 위주로 생산하향 조정폭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언급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재고가 2분기에도 늘었는데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고자산이 감소스러워 전환될까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가정과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이죠. 이 부분의 재고자산은 올해 2분기 19조 1800억인데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29.3% 감소한 것 같고요. 이 DX 부분 DS, 디스플레이, 하반 등을 합한 총재고자산은 올해 2분기말 기준 55조 5000억인데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한 6.6% 정도 증가를 했죠. 이 삼성의 상반기 부분별 매출비중은 DX 부분이 69.8% DS가 23% 디스플레이 10.6% 하반 5.4% 기타는 마이너스 8.8% 라는데 주요 매출처로는 애플, 베스트바이, 도이치텔레콤, 컬컴, 버라이즌 등등 이름을 올렸네요. 상반기 연구개발 비용은 13조 7,7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1.1% 작년에 8.2% 대비 상승했고 시설 투자 금액은 총 25조 2593억 이 가운데 92%인 23조 2400억 정도가 반도체 사업부인 DS 본의 신증설과 보안에 투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지원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12만 4,070명, 작년 말에 12만 1,404명보다도 한 2,666명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달 삼성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0조 55억이에요. 영업이익은 6,685억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14조 7,300억인데 지난 1분기보다 7% 늘었고 영업 손실은 4조 3,600억 1분기에 비해서 소폭 축소됐네요. 디스플레이, 모바일, TV, 카만 등등이 흑자를 내면서 DS 부분에 영업 손실을 많이 했다. 그런 겁니다. 이 반도체가 박살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복구가 된 겁니다. 그래도 삼성이니까 이 정도지 다른 기업 같았으면 벌써 작살나는 거죠. 그냥 삼성전자 잘해야죠.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등 미래차 관련 기업 경영진에 올 상반기 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기업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고요. LG앤솔, LG전자 등 자동차 부품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 최고의 경영진의 보수가 감소한 가운데 빅테이트나 이미지센서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낸 임원들이 사장급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옵니다. 대단하죠. 상장사 반기 보고서 보니까 권영수 LG앤솔 부회장이 올 상반기에 35억 2700만원 받았네요. 지난해 상반기 보수 26억 4300만원 대비 33.4%씩 급증을 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고 성장동력 발굴에 주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네요. LG전자 CEO인 조주환 사장도 보수가 15억 6100만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뛰었고 세계적인 소비 둔화에도 지난해 영업이 3조 5500억 정도를 달성한 점하고 미래 사업으로 꼽히는 전장 분야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 기열의 배터리 업체 삼성 SDI 최윤호 사장의 보수도 7억 1900만원 전년 동기 대비 한 22.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전문 경영위 중에 박종호 하이닉스 부회장 50억 500만원이네요. 신학철 엘지화학 부회장 26억 7700만원 수령했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상반기 보수를 가져간 경영자는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 급여가 2억 5천만원인데 이 주식 매수 선택권 있죠.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94억 3천 2백만원이야. 이야 진짜 진하다. 그 다음 96억 8천 3백만원을 수령했네요. 차석용 엘지생건 고무는 퇴직금 포함해서 71억 7천 9백만원을 받았다. 아주 진하게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CEO들을 보니까 완제품을 책임지는 한종희 부회장이 11억 8천 6백만원. 이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경계현 사장이 9억 5천 4백만원을 받았네요. 두 CEO 모두 전년 동기 대비 42.7, 3.6% 정도 줄었어요. 스마트폰 사업을 이끄는 노태문 사장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했을 때 47% 급감을 해가지고 9억 5백만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눈에 띄는 점은 상반기의 CEO 사업 부장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 임원들이 등장했다는 거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TX 부문장의 직속에 빅데이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승호 부사장인데 미국 아마존 출신이에요. 약 4년 전에 삼성에 합류한 장 부사장이 상반기 삼성에 임원 중에 가장 많은 28억 1천 4백만원을 받았어요. MX 사업부의 최강숙 부사장, 한진희 부사장, 사업부장인 도태문 사장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너 경영인 중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상반기 보수가 67억 7천 6백만원으로 직계가 됐고 지난해 상반기 49억 2천 8백만원 대비 37.5% 늘었네요.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LG에서 59억 9천 5백만원을 받았고 올해 처음 공개된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도 46억 2백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채태원 SK그룹 회장은 SK 주로부터 17억 5천만원 하이닉스로부터 12억 5천만원 등 약 30억원을 수령했다고 하네요. 이재용 삼성대 회장은 올 상반기에도 급여와 삼여금을 받지 않았다. 대단하네 이재용 회장. 돈을 안 받았다. 아무튼 안 받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가지고 삼성전자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분발을 해야 돼요 이재용 회장. 좀 어리버리 하다가는 작살납니다. 삼성하고 LG전자 등 국내 TV업계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구제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중심이죠. 이쪽으로 핵심으로 해가지고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TV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플랫폼 시장 개척이 나서요.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TV 제조사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자체 그 FS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성장 정체인 TV 사업에 뭔가 캐시 카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급보상을 합니다. 현재 삼성은 이날 삼성 뉴스룸을 통해 가지고 저사의 컨텐츠 플랫폼이 있어요. 삼성 TV 플러스 전 세계 24개국에서 2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 최근 1년간 약 30억 정도 시간의 글로벌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을 했네요. FST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TV만 있으면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컨텐츠 시청할 수 있는 실시간 채널 서비스예요. 그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기존의 구독형 OTT와 달리 미리 방송사가 편성한 프로그램 순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채널인데 FST는 처음에 국내는 생산 개념인데 북미나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유료 케이블 TV 비용이 비싼 북미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코드커팅 코드커팅이 뭐냐? 케이블 방송 등 전통 유료 방송 해지 현상이죠. 코드커팅이 확산되면서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분량의 광고만 보면 구독료나 월수진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FST 산업의 중심지인 북미 지역은 로쿠나 플로트 TV, 피코프리, 폭스투비, 아마존 프리비 등 이 다양한 FST 플랫폼이 인전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2019년하고 22년 사이에 20배 성장했어요. 20배. 이 FST 산업이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빠른 날, 빨라. FST. 이 산업의 시장 규모는 27년에는 한 120억 달러 정도로 이를 거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120억 달러. 삼성과 LG는 FST 시장이 침체빠진 TV 시장의 반등을 이끌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에 2% 역성장을 하고 있네. 선방하던 10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도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TV 제조사들이 현재 고전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조주환 LG전자 CEO도 지난달 미래비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TV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제품 경쟁력에 컨텐츠랑 서비스 광고 영역을 더해가지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업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엘지전자는 5년간 TV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의 1조원 투자를 밝혔는데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북미 지역 FST 시장 선정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LG전자의 그 자체 FST 채널인 LG채널은 올해 초에 기준 전세계 29개국에서 서비스됩니다. 약 2,900개 정도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어요. LG채널의 글로벌 가입 차수가 지난해 초 25개국 약 2,000만명에서 1년만에 한 4,800만명 넘어섰다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삼성TV 플러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MAU가 5,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깨 속 글로벌 TV 제조업체 가운데 패스트 플랫폼 사업까지 하는 경우 삼성전자랑 LG전자로 유일하다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품 주기가 7년 이상인 TV 사업에 그런 불안정성을 상세할 시장으로는 향후 국내외 컨텐츠 배급사 광고 파트너사와의 협업 등이 사업의 성패를 가늘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이 TV 팔아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 TV 안에 플랫폼도 중요한 것 같아. 플랫폼. 애플이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애플도 자체 내 플랫폼 있잖아. 어플, iOS. 이게 독점 아니냐 독점. 그러다 보니까 애플바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삼성제도 이 부분을 잘해서 TV 플랫폼 시장을 확실하게 석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도 덥고 힘들어요. 요즘 힘들고 요즘 주시장이 완전 엉망이라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무기력할 겁니다. 이럴 때 있으면 여러분 정신 바삭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옵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힘을 내고 한번 잘 해보자고요. 이겨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